자, 옷 갈아입고 있다고 그러면 이거부터 찍을게요. 자, 한 번 옷 갈아입고 있어서요, 일단 저거 갈게요. 사장님한테 가져가 있었어요? 아니, 얼른 가봐야지 그럼. 아이, 그래도 삐죽인데 마지막 가시는 길은 인사드려야지. 그래, 나도 죽어보니까 작년식 때 안 오는 건데 모르고 야식하더라. 네? 사장님한테 화두고 있는 거야? 아이고, 얼른 가봐야지 그럼. 컷. 네, 좋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그냥 올게요. 끝났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고마워. rehab 가사 aben 돈 챙기자 한편 하닙니다 혜자님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잊고 있는데 뒤에 프레임을 하면 되지 않을까? 괜찮아요. 찾았으니 됐죠. 안 뺐어 이거를 받힌 때를 받힌 때를 받힌 때를 안 뺐어 받힌 때를. 액션.